공룡사 여성출가학교 제2기 가루공양은 물론 불교 교리 수업, 자비수참 기도, 부탁불명상, 불교요가, 스님들과의 차담시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 5개의 수계증 증정, 불교 법명 수여, 사찰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특강 등 특별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출가학교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010-3154-2854로 문에 바랍니다.